1. 2. 5. 8. 8. 10. 11. 11. 11. 11. 12. 11. 14. 아 나갔어 자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자 바탑스피 4길 있었고요 자 고나연은 아 이번엔 나갔어요 범실이 나왔습니다 2대6 3대6 서브 득점 아 나갔습니다 초비 왔을 때 이 판단할 때 고나연 선수의 임팩트나 항상 스매시로 공격을 전화를 잘해줍니다 넉 점 차가 됐어요 고나연 또 한 번 4대9 또 한 번 벗어나 하고 있습니다 예 고나연 네트 그런 시점입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서브 득점 결정 내기보다도 일단은 넘겨주고 조금 더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서브 득점 서브 득점 고나연 했는데 미들로 넣어서 조금 더 그렇습니다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받았어요 김유지 올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움직임까지 좋은 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동작 권렸는데 마지막 겠죠 철 어렵게 받았구요 아 나갔군요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정말 낮게 날라가면서 많이 깎이고 또 너클 줄 때도 확실하게 너클 줄 수 있습니다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권하연은 권하연은 포인트로 전환 권하연은 안정감 있는 초보를 하면서 언제 공격을 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권하연 선수 스페몰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공격력을 권하연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해요 아 역시 지금 많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호앤사이드도요 공격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수비수는 수비수거든요 그렇지요 자 서브 득점 그대육 어 나이스 더사랍니다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7대 10 3점 차 10시부터 떴는데요 김유진 공격 굉장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워낙 잘했던 선수라서 그렇죠 그리고 찾을 때까지 그런 것도 많이 지시를 해줍니다 네 자 성장 통을 겪고 있는 권하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권하연 네 맞겠어요 네 권하연은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라켓에 좀 많이 묻혀 자 김유진 3대0 앞서갑니다 오 가겠습니다 네 아 이게 롱핀플로 사용해서 했는데도요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하거든요 근데 김유진 선수는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되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5대1 기분이 좋은 김유진입니다 그렇죠 아 권하연 선수가 두 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나갑니다 게임 추격을 하고 있는 권하연입니다 자 작전시간 이후에도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점차 4대5 폭풍을 걸어줍니다 짧게 나주고요 조금 길게 가고 길게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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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연기합니다 깎았고요 나갑니다 którego 막 좋잖아요 네네 그렇지요 승부를 걸어봤던 김유진 아 이번엔 한 점 차 앞서 있는 김유진 6대5 아 넘기지 못합니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6대6 나갑니다. 깎이지 않아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. 깎였어요. 이걸 조금 권하연 선수가 급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두 점차 뒤져있는 권하연 결혼하여 범실은 안해야 됩니다. 많이 아쉽죠. 네 그렇죠. 권하연 7대9 그래서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치다 보니까 나갔습니다. 깎인 분의 정의도 있어요. 그렇죠. 힘도 많이 들어가요. 지금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메시 포인트 상황 기회를 노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김효진 반격 나갑니다. 네 도망갔고요. 집어넣습니다. 가네요. 아 그러나 범실을 했거든요. 서브 미스를 했거든요. 아하 자 지금은 아꼈어요. 그렇죠. 한 점차 코나현 동점으로 만들 이기 때문에 서브위에 급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갔어요. 표시에서는 조금 더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. 매치 포인트예요. 공격 못 갖고요. 고나현의 매치 포인트 생활 넘기지 못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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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그 camino lt 그리고 제 안녕!